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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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안 해, 안 해, 안 해. 왜? 저 시작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만약에 이번 주에도 재미없고, 힘들고, 이런 것만 시키면은 나 안 해, 진짜로. 그래? 뭐 이번 주 뭐 하고 싶어, 그럼? 아, 나도 웃긴 거 하고 싶어. 그래? 뭐 하고 싶은데, 뭐? 아, 지난번에도 했던 거 있잖아, 그런 거. 너처럼 막 재밌고 웃긴 거. 이거 어떤 거야? 너 지난번에도 탈수 간 거 있잖아, 민영탄하고. 어어어어어. 동영상, 이렇게까지 했잖아. 그거 재밌어, 재밌어. 그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야, 그거는 세훈이가 잘 살려서 재밌었다고. 아, 잘 살려. 얘 감 없어. 눈 좋아서 지금 들어오는 거지. 알았으니까 너 그거 하면 잘할 수 있어? 당연하지. 진짜지? 그래. 그럼 주세요, 감독님. 한 명은 지운채 사라져 예진 모습 찾지 못하는 그대. 나도 그대 기억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 같은 현실이 아니기를 모르게 쫓아간 거지. 내가 누구게? 아, 근데 걱정이다. 어? 이렇게 가면 쓰고 있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볼 텐데. 아무튼 뭐, 한 번 가보시죠. 성모 잘할 수 있을까? 그럼, 가면 쓰면 웬만하면 더 웃겨. 하긴. 가면 썼는데 설마. 알아보면 싫어해도 못 알아보면 좋아할 거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 어머니. 네, 방아시겠어요? 저 누군지 모르겠죠? 나, 나. 나 몰라요? 어, 나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자, 이리 와봐요. 어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제가 흰머리 뽑아드릴게요. 흰머리. 흰머리 뽑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조금만 내주세요. 사진 조금만 찍어드릴게요.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진짜 바빠요? 잘가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내가 누구게? 오빠, 누구게? 사우정? 나, 수렙? 나 사람인데. 뭐하는 사람인데? 저요? 얘기하면 깜짝 놀랄걸? 개그맨. 아, 진짜요? 누구게? 최고로 잘생긴 사람. 이거 보여주면 난리난다. 벗어볼게요. 네. 자. 자. 얘가가 우리 보고 출시적인 nomination. 예요? 얘 propri. 네. 어? 그냥 언니 공부 같은데. Lean Just. 몸에. 저게 키워봐. 저는 Dw Finalists Да. okay.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돼요, 이제. 안녕? SHedgy Lorenz uh. 안녕? 오빠랑 사진 찍자. 오빠가 사진 찍어줄게. 오빠 귀엽지? 성연아 귀엽지? 여자친구. 성연아 누구게? 여자친구 Сter. 여자친구. 여자친구. 어머니, 교육성 안 좋아서 데려가시는 건가요? 여자친구. 우리 언니 공부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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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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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랑 사진찍자 오빠가 사진찍여줄게 오빠 귀엽지? 형아 누구게? 어머님 교육성 안좋아서 데려가시는건가요? 나 누군지 알면 안놀랄텐데 오빠 유상무야 유상무 전국일등 기분좋아졌어 유상무 몰라? 모르겠죠 내가 느끼지 모르겠죠 내가 느끼지 야 뭐야 이게 지금 왜왜왜왜 아 똑같은거 저걸좀 어떻게해 왜 가면 쓰면 너 잘 웃길 수 있다며 가면이 완전 틀리잖아 그래? 단독님 똑같은걸로 주세요 수영이가 썼던걸로 똑같은 장소로 딱 내보내달라고요 어? 그럼 잘할수있으니까 그럼 잘할수있는거야? 그래 그래 어 됐다 왔다갔다갔다 아 이거야구나 갔다올게 아 아 아 짠 짜잔 됐다 이제 이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유세윤이 잘하는지 제가 더 잘 웃기는지 딱 알수있는거에요 이제 완벽하다 아 이걸로 넌 하나, 업어주세요. 하나, 사진 찍어줄게요. 하나, 둘, 셋! 아파, 아파! 하나, 둘, 셋!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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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 내 여자친구다! 이런 거 걸리면 안 돼, 이리 와! 왜 나한테 꼬리 치고 그래! 내가 같이 찍으면 안 된댔지! 오빠, 순결해! 오빠, 결백해! 아, 우리 대순이! 우리 대순이! 아, 대순이! 아, 대순아, 잠깐만! 대순아, 잠깐만! 보자! 안녕! 사랑해요!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잘못했어요! 미안한데,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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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귀여워, 귀여워! 잘했어, 잘했어! 야, 재밌게 잘했지? 설마, 탈 쓰면 다 재밌어? 보라보라나 재밌었을거야. 이게 아이템이 누가 하든지 가야 되게 재밌게 나오는 아이템이야.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그래. 너 왜 울라 그러냐? 재밌었어. 재밌었지? 그럼. 이거는 못하기도 힘들어. 그럼. 이거 썼는데 왜 안 웃겨? 인형 자체가 호감이니까 못하기도 해. 진짜. 딴 얘기하자. 원, 투, 쓰리. 수박이! 예쁜 달이 원, 피고 만날 수 있어. 난 공주처럼 살고 싶어. 예쁘고 작은 바위 인형들처럼. 화장도 살 빠지면 난 미스 코리아. 살 빠지면 미스 코리아. 감사합니다. 엄청 빼야되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무가내 미스 코리아 진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답습니다. 머리에 구르프를 말고 미소지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소를 잊지 않는 그런 자세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머,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Take cylindращ breakfast. 왜냐하면 할лан상을 준비했습니다. 제시장이라는설입니다.